가자 자아 오늘은 엔딩을 보겠어 자아 잠깐만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애 손이 키가 잘 안 벗혀요 테스트 오케이 자아 가고 아이씨 워프존을 쓸까요? 워프존을 쓸까요? 아니면 그냥 워프존 없이 끝까지 갈까요? 워프존을 쓰면 금방 아 워프하지 말라고요? 나는 월드 8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뭐 갈까요? 워프 쓸까요? 아 빨리 하고 싶으면 그래야 돼요?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월드 8에 가면 엄청나게 죽을거에요 그래서 아 보통 스토리즈 좋아해요 근데 맨날 똑같잖아 땡큐마리오빠 나 프린세스 있어 나 넣겠어 어 이런 씨 컨트롤 컨트롤 미스 났어 아 이거 아닌데 에잇 에잇 뭐야 한번 목숨 보상하고 어 어 아 여기 키차캣에 들어간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에잇 어? 뭐? 어? 음.. 아 뭐? 이게 왜 이천점이야 자자신 것 같긴 하네요 그니까 제가 좀 이런 다 외우셨나봐요 저 소닉3앤너클스 시리즈는 IAK를 외웠어요 그거는 안죽고도 엔딩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서 저걸 이제 올라가면 동전 100개 모으면 보너스 해주죠 자 이제부터 좀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헐 헐 타이밍 늦었다 13번 들어가고 여기서 100개 넘길꺼 어? 뭐야? 이거 아닌데 이 그 월드 8은요 중간 저장지 정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 저장지도 없고 그 8의 1은 또 제한시간이 400초야 400초 가지고 최대한 동전은 많이 챙겨먹어서 나중에 보너스를 먹을 수 있죠 위로 가고 위로 가고 헐 너무 뭐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스테이지도 되게 짜증나요 기다리고 빼고 이렇게 벗고 어 여기 뛰어넘다 여기가 실수가 제일 많이 나는 구역이에요 이거 먹고 제가 이거 길은 다 외워요 왜냐면 유튜브 동영상을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근데 몸이 따르지 못해 여기서 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도 여기서 여기서 잘 버텨야 돼 짜증나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짜증 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아 타이밍 놓쳤어 오 통과했다 이제 깼어 그 다음 제가 길은 알거든요 길은 아는데 깰 수 있을지 없이 장담 못해요 이거 기름 외웠어 이거 기름 외웠어 이거 여기 이거 타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돼 그리고 여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 그 다음에 저거 짜증나 나도 난 난 나는 새등 들어가 이제 여기부터 외길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됐다 참고로 저 여기서 죽어서 게임 끝날 적이 있어요 됐다 깼다 처음으로 엔딩 봤어 처음으로 엔딩 본거야 진짜 난다 이거 나 이거 이 게임 접한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엔딩 봤다 20년만에 엔딩 본거야 더 디피커트 퀘스트? 채팅발사 진짜로요? 네 저 진짜 20년만에 엔딩 본거야 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어려운건가 보다 헐 뭐에 빨리 움직여야돼 아 똑같은 맵인가? 응 아 처음으로 엔딩 봤어 하 하 저 거북이들 왜이렇게 빨리 움직여? 아 뭐 별 달리는 레벨이 뭐 별가 있나 뭐 워프전 있나? 이것도? 겁나 빨리 움직여, 거북이들이 이제 나고 있어 오, 이쁘나? 오케이 오, 이쁘나? 오, 이쁘나? 네, 이쁘나? 아... 뭐,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,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~~ 어쨌든 딱히 다른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슬라임처럼 생긴 애들이 그 등껍.. 그.. 뭐냐.. 이.. 까만 등껍질을 거북이로 바뀐거예요 슬라임 같은 애들이 안나와 여기는 나중에 이거 컷 두개로 나눠야겠다 어? 오케이 도망가 그냥 그리고 저 막대기가 좀 짧아졌어요 그쵸 녹색 거북 있잖아요 겁나 빨리 움직인다 겁나 빨리 움직인다 그쵸 그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 로스트레벨 시리즈는 그 로스트레벨 시리즈는 그거거든요 헐 뭐 얘네들만 나와 헐 나 실수했다 또 아까보.. 아까처럼 힘들게 임해야돼 키 좀 안쩔어들고 싶었는데 두껍질 만에 이렇게 나와 아 참 게임하기도 힘들다 아 아 글쎄요 저 오늘 이거 진짜 20년반에 엔딩 처음 보고 맨날 그 월드 8에서 죽어가지고 아 이렇다니깐요 여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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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일단 녹화 한번 끊을게요 감사합니다.